강진아는 상황을 찍혔어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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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구한테? 어제 꺼야 돼? 수아 수아 첫번째꺼 나중에 기타 하나만 가지고 짜볼까요? 기타 하나만 가지고 짜보는 것도 재밌지 졸란다 왜 그냥 이거 사면 안 돼? 처음 해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처음 해보니까? 자 가볼까요? 네 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어 참아주면 안 돼 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인트로 부분에다가 감기증이 나니까 진짜 괜찮겠어? 아니 아까보다 조금만 더 세게 부르면 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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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소리만 빼버리는 거야 저 소리만 빼버리는 거야 어 저 소리만 좀 짠하네 하지만 이라는 가사는 지금 너무 어리나운 발음 같고 여기까지 하자고 나 원래 여기 이러면 한 6시까지 있어 그거 아는 거 같아요 아 가시려고요? 아 가시려고요? 아 도망가시는 거예요? 기타를 더 쓰레기 없는 거 같아 내일 출근하세요? 몇시에 일어나세요? 쟤는요 얘는 내일 출근하세요? 응 앞으로 20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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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늘은 음.. 한번 불러봤어요 오자마자 뭐 입마 아니 5년동안 이렇게 날면 황김적이 없었다고 왜 에이 뭔데 망소리 형 이상하잖아 커피 좀 배우자 이게 커피 배우자군 앉아 일단 아니 일단 앉아 자 이름 강현준 제프 오늘부터 커피 1일 내년 프로젝트야 내년부터 커피 1일 어 잘할 수 있지 될까 안될까 모르겠는데 아 아니 혼란스러워 오자마자 알리스한테 미룰까 이거 어 예 어쨌든 하자 템포로 때리지 않게 아 왜 고민해요 나 옛날에 형한테 봤어 그랬잖아 커피 좀 알려달라고 어 그때 돈 들고 와야지 2020년 장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커피 하면서 다이어트도 같이 할래 ANCY Untersch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